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오늘인데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불발되며 여야 합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오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불발됐습니다.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은 참석했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열리지 않은 겁니다.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만 중간에 들어오며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충돌한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회의에서 논의하겠지만 절대 부적격이라고 확신하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의도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도 이유부자 임명 동의를 놓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그만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특혜와 학폭, 언론 장악, 재산 증식, 권력 남용 등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모르세로 일관하고 문제없다고 둘러대는 태도는... 오늘까지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시안인 만큼 여야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입장이 서로 완강한 만큼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OBS 뉴스 요은총입니다.